그리고 이 앨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프트 앨범의 사랑한 후에 한번 들어볼게요. 제가 생각하는 박효신님의 발성이 완성되기 시작한 부분이 여기에요. 나의 기억 어딘가야 벌써 어때요? 나, 나의 기억 이, 이, 이 이미 헉을 안해도 된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. 이, 이 좁게 낼수록 더 소리가 좋게 난다는 걸 이미 여기서 알게 된 거죠. 이것도 그렇고 이런 공방, 뮤직뱅크, 음악중심 이런 방송에서 거의 생목소리로 나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, 와 이걸 이렇게 불렀다고요? 요새의 발음 느낌이 많이 들리지 않죠, 센스에. 그러네요. 700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700명. 12위 자, 어때요?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게 그 전 알범하고의 차이인 거예요. 사랑과 이 를 했느냐 사랑과 이 이제 좁게 가겠느냐 흔히 우리가 테너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, 이게. 한번 가볼까요? 차 사랑과 이 이별 사이를 좁게 어, 편하게, 좁게. 마이크에도 편하게 들어가게 사랑과 이... 안 하고 사랑과 이별 사이를... 이를 눈물로 맴돌며 침착의 너를 찾고 있어 완전 같죠 이제? 침착의 너를 찾고 있어 거의 가성에 가까워요. 잘 들어보세요. 다시. 침착의 너를 찾고 있어 찾고 있어 거의 가성이에요. 사실. 성대가 압력이 정말 잘... 마지막 끝자랑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소리. 그 와중에 침착의 너를 찾고 있다는 표현력까지 죽이는데요. 침착의 너를 찾고 있어 자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겠죠. 안 가 안 가 이거 이 소리 안 가 도 아니고 안 가 도 아닌 안 가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? 이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를 못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젠 붙잡은 거예요. 성대가 이제 이걸 붙잡을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.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이제 이게 붙는 거예요. 안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가볼게요. 안 가면 안 되니 안 되니 거의 가성이었죠. 안 되니 그런데 니는 살짝 붙여놓고 또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줘서 이 소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안 가면 안 되니 거의 가성이에요. 거의 가성이에요. 이거예요.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 서 있는데 머리에 방금 이거 비슷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? 선호는 이거 이게 아직도 난 서 있는데 머리에 가슴에 그 모습을 들여서 눈이 한번 숨죽여온다 숨죽여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서 가성으로 넘기거든요. 숨죽여온다 그런데 여기를 이 사람은 옛날부터 해욤한 피지컬이 있으니까 붙잡아서 가는 거예요. 숨죽여온다 또 뱉어 또 뱉어 어 눈이 한번 숨죽여온다 널 사랑해 후에 이렇게 나 여자 아닌데도 내가 저기 있었어 소리 저기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대전이죠. 아 군대전 여기 딱 네 군대전이었죠. 군대전까지 거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리고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 백언이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박효신님을 이렇게까지 분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. 어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어 이거는 이건 솔직히 인정해주세요. 제가 또 확실하게 또 시청자 입장 참여자 입장에서 대부분 분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까기 바빠요. 밑에 있는 이상한 것부터 건들거든 그게 어그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냥 안 좋은 버릇만 까대는데 이 분석은 진짜 분석인 거 같은 게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썼고 뭐 했고 이게 진짜 확실히 클라스가 다르네요. 나 제목에다 레전드란 말 잘 안 써요. 오늘 레전드라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. 여러분 아직 두 곡 남았다. 두 곡이 좀 대박이다. 물론 많이 분석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쭉 들어왔기 때문에 더 확 와 닿을 거예요. 자 그리고 아까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? 중간쯤에 제가 오늘의 소 주제이자 관통하는 주제를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죠.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. 왜 장효진은 너네들에게 박효신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가 사실 이 정도만 얘기해줬어도 여러분이 감이 왔을 거예요. 일단 타고난 센스가 너무 달랐고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걸 디테일을 본인 혼자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. 이 이유였던 겁니다. 사실은 여러분이 요새 박효신님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. 특히나 야생화의 박효신님 굿바이의 박효신님 여기까지 오는 이 사랑은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10년이 넘었어요. 박효신님이 이렇게 천천히 변해온 거예요. 자기 활동을 다 해가고 막 해가면서까지도 근데 여러분은 뭘 원해요? 이제부터 야생화 들어갈 거거든요. 이거를 갑자기 원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은 이 소리를 자꾸 톤으로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아 그렇죠. 진짜 이 발성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왜 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지. 그래서 지금부터 야생화를 같이 들을 거고요. 너무나도 감사하게 야생화가 음질이 개 좋아요. 제가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개 좋아요. 그래서 진짜 잘 들릴 거예요. 소리가 갑니다.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지나간 날들이 눈물이 흘러 단 한 번도 아까 얘기했던 그 윗부분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. 와 이 집중력이 엄청 대단한 건데 느껴지세요? 단 한 번도 아까 얘기했던 성대에서 지나간 호흡을 쓰는 그 윗부분의 소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가는 거 느껴지세요? 하얗게 피 저 바이브레이션도 이유가 적은 거예요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계속 이 소리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도 호흡도 아닌 호흡 깊지만 높은 호흡을 이렇게 쭉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차가운 바람에 숨 그리고 성대도 이제는 잘 당겨지죠 차가운 잘 당겨지죠 한 줄기 햇살에 못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내게 온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 틀을 그리움 마이 마 네가 떠나간 네가 떠나도 아니고 떠나도 아니에요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어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진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기 여기 굉장히 중요했죠 눈물 머금고기 이 소리 눈물 머금고기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만큼 진짜 이만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기다린 떨림 기다린 떨림 이게 여기서 딱 티가 났죠 가성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정말 가성 직전의 소리라는 거지 기다린 떨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소리 그럼 이 소리의 틀은 뭐라는 거예요? 이 가성이 난 소리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대를 건드렸더니 소리가 난 거야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이 하나가 이 거의 가성에 가까운 2호 너의 노래는 버전입니다 자, 느껴져요? 뭐가 강해졌어요? 압력이 강해졌죠? 소리 미치는 똑같아요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가성 티나요? 보컬 컷을 했기 때문에 가성 티가 날 거야 눈물 머금고기 티가 날 거예요 절대 진성으로는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가성에 가까운 소리라는 거 느껴지죠? 자,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쌩땡빙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메말라 가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땅 위에 온몸이 타들어가고 소원 소원이 아니라면 내 손같은 암에 우리 아까부터 들었던 거 뭐였어요? 아 이게 이젠 발달해갖고 내 손같은 암에 된 거예요 결국 원래 박효신 님은 옛날부터 쓰던 소리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압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다른 소리라고 느껴진 거지 사실은 같은 소리를 계속 써온 거예요 메말라 가는 땅 위에 내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같은 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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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가 붙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정말 향기 흩어져 흩어져가 아니라 흩어져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가소니 잖아요 나아 라아 제가 왜 AR 버전이거나 유스케 버전을 가져오지 않고 이 버전을 갖고 왔냐면 정확하게 박효신 님의 그런 쓸데없이 많은 작업된 EQ가 많이 안 들어갔어 일부러 여기를 더 두껍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서 왜냐면 이제 앨범 나오고 하다보면 여기를 좀 더 무게 있게 하려고 EQ 하고 컴포 먹이고 프리 더 먹여서 더 리버버 먹이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버전은 이 소리 자체가 그냥 나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만 있어요 사실? 나아라 가가 아니라 나아 라아 가 이 소리에요 사실은 나아 라아 지금 그 가성 내면서 살짝만 암 붙여봐봐 나아 라아 이런 비슷한 소리인거에요 나아 라아 이렇게 간거에요 왜 되나? 된다? 가성을 붙여서 손을 내리세요 됩니다 참 쉽죠? 흥 가성 내면서 나아 라아 나아 라아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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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요 됐지? 그하하하하하 멀어져가는 이 소리란 말이야. 그죠? 이런 소리예요. 근데 이 소리도 야생화도 벌써 몇 년 전 앨범이잖아요. 계속 쓰면서 이제 이 라는 소리도 또 어떻게 됐겠어요? 더. 더 이제 더 쫀쫀하게 붙이기 시작했겠죠. 더 쫀쫀하게.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이 나옵니다. 공구리 쳐놨던 게 지금 다 이제 다 따뜻하게 이긴 거구나. 멀어져 가는 오프을 바라보다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어?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